지금 보이는 곳은 북쪽 빌딩 쪽으로 올라가서 나오면 이 엘리프탈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옆에 또 내려가는 관광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남쪽 빌딩하고 북쪽 빌딩하고 살짝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 쓱 보여드리고 어느 한쪽만 보고 그냥 돌아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빌딩 모두 볼 수 있기를. 여기도 무슨 자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관광품, 우리도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하는데 우선 창문과로 가서 풍경을 봐야겠죠. 이렇게 찐 풍경들이 펼쳐져 보이고 여기도 남쪽 빌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 밑에 빌딩 그리고 번호, 드리탄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옆으로 옮겨서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 방면에 후지산이 보인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네. 지금도 좀 전에 저분들 사진들을 사진 찍은 걸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후지산 보이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아, 실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네요. 그렇다네요. 후지산가 어, 미에르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 보이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네. 어, 자. 아,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으흠, 으흠. 어, 밑에는 그대로 중앙공원이 보이고 변경들이 쫄쫄 보이네요. 다시 어, 제가 옆에 보이는 데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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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앙에 잔디밭처럼 보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휴일이나 아니면 벚꽃이 피웠을 때 저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모여서 여기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곳이에요. situations 아, 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아, 미안합니다. 어... 어... 좀 뒤끄리에... 탑재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관광객하고 마주치게 됐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 중이라서 잠깐 제가 사양을 했거든요 사인을 보내고 지금 연속으로 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렇게 기념사인도 찍고요 보이시나요 네 다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저희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이렇게 또 멋진 광경들이 펼쳐서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여기도 다시 장방공원이 보이고요 자 이동합니다 여기는 도쿄 모두 모두 가꾸인 패션 전문학교가 보이네요 제일 유명한 빌딩이죠 제가 저쪽 왼쪽 보이는 도로로 해서 여기 따라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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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창문이 끝나는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보면 옆에 보이는 곳이 넷으로 한 카페 같은데요 남쪽 저쪽 일등하고 있는 카페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좀 고급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무래도 여기는 저녁부터 오후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고 이런 메뉴를 팔고 있네요 음 좀 아무래도 비싸네요 어 비싼 건지 싼 건지 어 그렇 특히 비싸지 않네요 어 여기 와서 어 어 여기 와서 뭐 데이트하고 어 여기 와서 식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준비 중인 것 같고 어 어 이렇게 쭉 따라가면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가 다시 내려가는 출구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 관광상품 이런 선물 코너가 있는데 좀 살짝 둘러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됐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런 종류가 장난감부터 해서 기차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런 인형도 있구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인형도 있구요 많이 있어요. 저기 아톰이 보인다. 저는 아톰이 좋습니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이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어요. 여기서 좀 빠르게 지나갈까요.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많이 있구요. 이렇게 아톰이 많이 모여 있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아톰이 보인다. 네. 음 여기 계산자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아 여기 동전지갑. 동전지갑. 동전지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면. 여기서 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면. 또 여기도 무슨 선물코너 같은데. 네. 바퀴를 쭉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를 쭉 여기 사진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뭐야 여기가 입구거든요.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입구가 나와요. 아무래도 올림픽에 관한 뭘 파는 것 같아요. 옴니아계 관광기념품을 팔고 있네요. 역시나 올림픽에 관한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자 같은 기념품도 입구 바자 같은 기념품도 입구 바자에 도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캐릭터 과자도 있고요. 도라에몽이 보이네요.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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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여기 중앙에 이렇게 의자가 모여 있습니다. 의자가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는 끝이 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만나요. 안녕